아 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아 영상이 조금 진행을 했는데 영상이 튀겼어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죽었네요. 얼마 진행 안 돼가지고 그냥 게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를 2개를 얻었는데요. 조니를 도와주는게 31일 퀘스트더라구요.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구요. 아 받았네요. 받은 때까지는 됐었구나. 그리고 영상으로는 안나오지만 조니가 여기에 있구요. 조니의 관광안내서 여기로 이동을 할 수 있구요. 그리고 그레스랜드나 이전 조는 이쪽 여기에서 갈 수 있습니다. 연락관 탑승자. 이제 지금 보시면 아니 퀘스트가 원장레벨이 31레벨이라 이건 못할 것 같고. 코스타에서 랑데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해보도록 할텐데. 의외로 어렵더라구요. 개전 사격하고 똑같은데. 명중률이 떨어지는거는 그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약간 난감한데. 일단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심근해. 제가 프렌. 저는 노엠입니다. 제가 랑데브. 빨리. 아니요. 제가? 저희는 코스타데미.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랑데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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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데브. 홍 stole 칵 joint wedding. 아으? appe. 시즌. 사격하고 건널브. 공놀이 들어간 두께일기가 잡혀있거든요. 재즈가 사격하고 나오는데 튀겼어요 너 죽는 거 아니야 저자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명중률이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요 점수는 됐는데 명중률이 안 돼가지고 깎였습니다 점수가 올라간다 음... 자아가 나간다 나간다 난 바로 이 시끄럽다 내가 이것을 미리 격렬하니 나는 나를 생각하네 그리고 내가 이 시끄럽다 いや いいね いいねー 하얀 하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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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론 그보까지 아 흥 이 그 3,000점 13,900점이거든요. 야 명중률이 61%인데도 안돼? 이러고 튕겼어요 더 점수를 내야되네 젠장은 다 됐고 빠져나 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00점 넘겼네... 18,000점 어떻게 내... 오우... 이야... 빡세 빡세... 네... 초급? 네... 완전 초급으로 만족해요... 버미스 뱅글이 아깝지만... 뱅글이... 뱅글이...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어려운가요? 아, 타임오텔? 타임오텔은 뭐죠? 타임오텔은 뭐죠? 네, 팀 레드 공을 같음 아, 3분 30초 안에 넣을 수 있는거야? 타임오텔은 뭐죠?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어이 생각보다 행드네 4번? 4번이 어디 써져있나? 저게 4번이네요 이게 4번이지 색깔이 다르잖아 5번이네요 아 이제 떨어지네 아 또 돌려야겠는데? 뭐야 아 루프슛을 해야되네 그러면 아 이거 어려운데? 아 루프슛 아 루프슛 예 예 예 예 아 진짜 지진 거 안돼 지게 지고 지적돼 이영당은 안돼요 1 그리고 음 오 Ventд으로 깜짝 prêt 길고 아 Reposit 깜짝 어 아 어 SaaS 아 끝 왜이래 5번 루프슛을 쏴야 되겠죠? 6번 6번 2번 1번 4번 5번 5번 5 paste 3번 5 이번에는 클리어 할 것 같아요. 실버 이번에는 클리어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클리어 할 것 같아요. 나이스! 좋네요. 이번에는 좋은 것 줘야죠. 이번에는 클리어 할 것 같아요. 맥알로 브레스 요르따가 마지막 데이터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따리는 초코보 렌탈 쇼프에 가! 초코보 대우죠? 뭐 여기서는... 아 초코보 레이스인가 보네요 초코보 레이스 진짜 파탄7에서... 와 그 가기였지 그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좁우는 Crimin을 자고 싶습니다 아따윈 너무 강하니까 저의 스프라이터는... 그 가기였죠? 아이콜에서 전화가 되었다고 하시니 아이콜에서 전화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아... 아이콜에 재밌는 거에요 아이콜에 이게... 아이콜에 있는 거고, 아이콜에 있는 거고, 아이콜에 있는 거고... 来たね。 君たちまだチョコボレンタルの会員になってないよね。 じゃあ、まずはこれを。 これでチョコボを自由に使えるよ。 名前はキュマちゃん。よろしくね。 二人にはこの子に乗って、クラムシェルビーチを遊覧してもらいます。 かわいい。 キューブねーよ。 目的もなく散歩するのもせっかくだし、できる。 僕はここで待っているから、二人で素敵な思い出を作って、 カイガラと一緒に届けてね。 もう行くよ? はいはいはい。 うん。 크램피엘 비치? 여기까지 가야되네요. 목적지 째구요. 거기에 안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아이템들이 적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달려가자. 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는 그거네. 전개의 단점이네. 바닥에 있어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어. 하하 조금 귀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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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 5개 나이스. 사금 2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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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어우 엄청 그거다 피가 팍 컸단다 피가 엄청 방문과 구매해서 그러더라고요 아 개구리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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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좀 보이네. 뽀글뽀글뽀거리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방 감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면 좋다 다 비하자 하이쒷 뷰를 찍었네 네 사오리야? 아주세여? 아아 이럴 히퍼루테이크 히퍼루테이크 하죠 없 funcion 히퍼루테이크 랩 ㄷㄷ 치기 다른 멤버들도 26레벨 됐네요 아 저기 아휴 퀘스트 하나도 지금 시간이 몇시야 30분을 넘게 아쉽게 하니 으 patreon 아쉽게 하나도요 크라우드가 성공 sto해 저기 저 밑에 있네요 최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기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저 레벨 둔에 가가지고 캠파닝도 하고 패스도 필요하고 할 생각입니다 스토리얼도 좀 안되어있고요 거의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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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봐도 그쪽에 바닷가족들은 좀 까다롭네요 젖들이 단단해서 윙 석화 상태의 해제하는 금바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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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